아이돌 픽 스페셜 투표곡 바로 가수 강다니엘이다. 전체 투표수의 41,51%인 48,401표를 얻은 그는 투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한 번도 이리저리를 내주지 않으며 견고한 인기를 입증했다. 강다니엘의 뒤를 이어 엑소 디오가 2위 38,217표 아스트로 문빈이 3위 13,156표 샤이니키가 4위 48,17표 세븐틴 우시가 5위 4,306표 블랙핑크 제니가 6위 2,025표 스트레이키 자아닉 7위 1,714표 펜타곤 9위가 8위 1,448표 더보이즈 선우가 9위 1,079표 레드벨벳 슬기가 10위 1,003표 여자 아이들 수연이 11위 432표에 올랐다. 이번 투표에서는 한국 팬들의 높은 참여도가 두드러졌다. 약 116개국에서 투표가 진행됐는데 이 중 40,66%가 한국에서 발생했다. 한국에 이어 투표율이 높았던 국가는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멕시코 순이다. 한편 포브스 선정, 작사, 작곡, 춤, 노래 3박자를 모두 갖춘 올라운드 아이돌의 뽑힌 강다니엘은 그룹 워너원의 멤버로 데뷔했으며 현재는 솔로로 활동 중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장악력에 반해 친근하고 귀여운 외모와 언행으로 국내외에서 대형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강다니엘은 프로듀스 워너원에서 탄생한 11인조 보이밴드 워너원의 멤버, 2019년 자신의 레이블인 코넥트를 설립하고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여러가지 도전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이다. 이 밖에 현재 제작 중인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애주연으로 발탁돼 연기자 데뷔도 앞두고 있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강다니엘의 연기 데뷔작으로 청춘성장 로맨스 드라마다. 강다니엘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음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음. 디즈니 플러스 11월 12일 한국 론칭 확정, LG유플러스는 디즈니 플러스와 독점 제휴, 계약 완료. 한국에서 디즈니 플러스 월 구독료는 월 9900원이다. 99000원을 내면 1년간 구독이 가능하다. 넷플릭스는 프리미엄 요금제 월 14500도 늘 써야 최대 4개 기기로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반면 디즈니 플러스는 기본 요금제에서도 최대 4개 기기에서 동시에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계정 프로필은 최대 7개까지 만들 수 있다. 계정 프로필은 최대 4개 기기에서 동시에 스트리밍이 가능하다.